안녕하세요. 큐베이스 기초과정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오 작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디오 트랙 작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하고 인풋 아웃풋을 설정해주고 하는 과정부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이 있을 때 오디오 트랙에 오디오 클립이 있을 때 그 클립들을 이제 에디팅 해주는 과정이 있었죠. 지난주에 자르기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난주에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트랙 혹은 오디오 클립에 내가 원하는 어떤 DSP 과정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한 시간 이내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두 회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큐베이스 프로젝트에서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합니다. 오디오 트랙. 본인이 원하는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하면 돼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컨피규레이션은 모노로 할 건지 스테레오로 할 건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노 혹은 스테레오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선택해주면 돼요. 모노로 된 단일 트랙 마이크에서 입력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작업을 하실 때는 모노로 컨피규레이션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 아웃풋은 스테레오 아웃으로 기본 설정을 해 둡니다. 이렇게 트랙을 추가를 하고 오디오를 녹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한번 또 마이크로 우리 한번 녹음을 해 볼게요. 오디오 트랙에서 모니터 버튼을 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이렇게 모니터는 말 그대로 인풋되는 신호를 우리가 아웃풋을 바로 바이패스 시켜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녹음을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르고 편집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볼륨도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그리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 트랙에는 외부에서 오디오 파일을 임포트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오디오 트랙을 다시 또 추가를 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Audio Track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는데 컨피규레이션을 스테레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노 트랙으로 된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스테레오로 된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예요. 스테레오로 된 오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MR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오디오 트랙을 에디팅하기 위해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컨피규레이션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스테레오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고요. 동그라미 하나로 돼 있는 건 모노 트랙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 갑니다. 파일 메뉴에 가서 밑에 내려가면 Import라고 있죠? Import에서 오디오 파일 Import Audio File 이렇게 해주면 창이 이렇게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오디오 파일을 모든 종류의 오디오 파일을 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변환시켜서 당연히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파일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요. 가장 이렇게 손실이 없는 무손실 오디오 음원은 PCM 음원은 Wave 파일이죠. 윈도우에서 쓰는 건 Wave 파일이고 맥에서 주로 많이 쓰는 AIF 파일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별다른 차이 없이 맥이나 윈도우에서도 다 Wave도 쓰고 AIF도 씁니다. 그리고 MP3 파일 WMA 파일 그리고 FLAC 파일이라고 있죠. 무손실 오디오 파일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오디오 파일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ll Type 해놓고요. 자, 제가 아무 파일이나 한번 불러오려고 하니까 저작권 관계 때문에 어 아무 파일이나 불러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오디오를 한번 불러올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디오 파일이 하나 있어요. 아무거나 제가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옵니다. 열기 이렇게 하면 여기 트랙에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재생이 스테레오로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파일도 오디오 트랙을 오디오 클립을 수정하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자르고 또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처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볼륨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조정 같은 거 네. 자율자재로 할 수가 있죠. 응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오디오를 어떻게 이제 어 프로세싱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파일 외에도 오디오 파일 를 제외하고 오디오 CD로부터 음악 CD 이제 그 본인의 PC에 이렇게 CD 롬이 달려있다면 DVD 롬이나 롬이 달려있다면 거기에 이제 CD를 넣고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CD를 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네. 임포트 할 수 있는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오디오 파일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 오디오 CD 이 정도가 아마 전부일 것 같은데요. 비디오 파일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비디오 파일 하면은 네. 여기에 여러 가지 비디오 파일이 있지만 네. 제가 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상 파일 여러분들 강의하는 지난 영상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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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면 오디오 파일을 그 비디오로부터 추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디오 트랙을 또 하나 생성을 하게 되죠. 네. 한번 기다려 볼까요? 네. 네. 영상이 조금 긴 영상이라서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영상이 영상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비디오 트랙이라고 이렇게 네. 이름붙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트랙은 뭐 별다르게 우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같이 영상을 편집하거나 막 그러지는 못해요. 그리고 큐베이스 프로 11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영상을 출력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이전의 버전에서는 영상 출력은 안 됐던 겁니다. 네. 요렇게 이제 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영상을 아, 오디오 편집을 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출력하는 그런 기능도 11에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디오가 이렇게 추출이 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트랙을 더블클릭을 하면 요렇게 네. 화면이 크게 하나 뜹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이죠. 벌써 큐베이스 기초 7번째 시간이네요. 마찬가지로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편집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네. 이거를 트랜스포즈도 지난 시간에 해봤죠. 그죠?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디오에 대한 걸 좀 알아 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이렇게 말하는군요. 알아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즈도 네. 요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클립별로 또 이렇게 위치교환 세부적인 페이드인 지금 오디오가 이렇게 바로 탁 나오는데요. 이렇게 페이드인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마음껏 오디오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우리가 오디오 작업할 때 큐베이스만큼 오디오 작업이 원활하고 편한 그런 프로그램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디오 편집을 할 때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언젠가 베가스도 여러분들한테 요런 방식으로 유튜브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가스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퀄리티나 오디오 프로세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큐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DSP 작업을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DSP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디오 트랙에 인서트 네 인서트라는 여기 코너가 있거든요. 요런 탭을 이용을 해서 인서트 이펙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요거 잠깐만 멈춰놓고요. 우리 아까 우리 오디오 만들었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요 클립에다가 인서트 에다가 한번 DSP를 걸어볼게요. 자 DSP를 거는 방법은 인서트라고 돼 있는 요 탭을 열어서 오른쪽에 요 삼각형 버튼 있죠. 셀렉트 인서트 쭉 가면서 프리로 해서 네 볼륨 이전에 이렇게 인서트로 이펙트가 가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셀렉트 해서 보시면은 본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DSP 플러그인들 굉장히 많은 DSP 플러그인들이 아마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설치해 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큐베이스 자체 그냥 큐베이스만 설치를 했더라도 큐베이스 내장되어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되게 또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DSP 부분은 사실은 전문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면 종류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DSP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간략하게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카테고리로만 나눠서 설명을 해 줄까 해요. DSP DSP 가장 처음 우리가 접해봐야 되는 DSP는 바로 이퀄라이저 EQ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EQ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가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퀄라이저 종류들이 있는데요. 서드 파티로 사후에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플러그인 말고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들 위주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기 쭉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많은데요. 이 중에서 여기 GEQ GEQ 라고 되어 있는 GEQ10 그리고 GEQ3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걸 이렇게 30을 먼저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켜면 이런 화면이 하나 탁 뜹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주파수 대역별로 저음과 고음이죠. 왼쪽이 주파수가 낮고 저음이고요. 그리고 주파수가 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음으로부터 고음까지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퀄라이저에요. 근데 GEQ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그래픽 이퀄라이저 30 밴드를 가진 그래픽 이퀄라이저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픽 이퀄라이저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 25Hz 31Hz 40Hz 50Hz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의 볼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퀄라이저를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지금 30 밴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퀄라이저로 취급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어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렇게 인서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구간으로 해서 반복을 해 볼게요. 여기 반복 버튼을 눌러 놓고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저음을 낮춰 볼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고음을 올려 볼까요?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저음을 올리고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DSP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픽 이퀄라이저 였고요. 이런 이퀄라이저 말고 또 다른 이퀄라이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커브드 이퀴는 저한테 웨이블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정품을 제가 쓰고 있는데 웨이블랩을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플러그인이긴 한데 큐베이스 프로에서 이게 자동으로 설치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퀄라이저도 있어요. 이런 이퀄라이저는 그래픽 이퀄라이저처럼 이렇게 밴드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지만 그 밴드 사이의 것들도 자기가 선택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점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퀄라이저를 그리고 밑에 파형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내가 어느 부분이 좀 튀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꺾어서 낮출 수도 있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녹음을 한 다음에 소리를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면서 어디가 소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들어보는 게 좋아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다른 EQ도 조금 볼까요? 내장되어 있는 EQ 위주로 제가 이펙트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EQ라고 가장 보편적인 스타인버그의 큐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내장 플러그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퀄라이저로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이거는 밴드가 4개의 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4개의 밴드를 이렇게 낮추고 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번하고 2번 이 모양이 다르죠. 1번은 이렇게 올리는데 기준점 아래로 이렇게 전부 다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범위로 이렇게 올려지고 내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주파수 대역폭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이건 어떤 차이냐. 밑에 보시면 밴드 1, 1번, 타입이 이렇게 필터 타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터 타입이 셀프라고 되어 있죠. 셀프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준점 이하의 소리들을 혹은 기준점 이상에 있는 소리들을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올리거나 낮추는 그런 모양입니다. 셀프 타입을 2로 하면 조금 모양이 달라지고요. 또 3으로 해도 약간 모양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피크로 하면 이 타입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피크를 피크 모양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죠. 2번은 지금 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번은 이렇게 피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피크가 만들어져 있을 때 중간에 보시면 Q라고 되어 있는 노브가 있죠. Q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얼마나 많은 범위를 볼륨을 조절을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1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더 많은 범위를 가지게 되고요. 0.5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네요. 이 값이 높아지면 점점 좁은 범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EQ는 10이 최고치인데요. 10을 하게 되면 아주 좁은 지금 이 정도 되는 범위를 대략 몇 kHz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걸 이 정도 이렇게 올렸을 때 500Hz로부터 2kHz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볼륨을 지금 플러스 24dB까지 30dB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좁게 해서는 24dB 개인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외에도 여기 노브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주파수 대역 폭을 대역을 조절하고 대역 폭을 이렇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이퀄라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향시키는 조정도 있지만 자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역 폭을 이렇게 깎아서 깎아내려서 q를 끝까지 해주고요. 이렇게 삭제시키는 방법도 이퀄라이징에서는 많이 씁니다. 음지를 보정할 때 소리가 튀는 부분이 있죠. 소리가 어떤 대역 폭이 굉장히 거슬리거나 튈 때 그 부분을 측정한 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려서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이퀄라이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런 자세한 그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 용례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전문적인 좀 그 심화된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퀄라이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이퀄라이저들만 해도 사실상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음악을 이제 만들고 또 그냥 필터링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밴드 수가 부족을 하면 부족하면은 여러 개를 겹쳐 쓰면 되거든요. 여러 개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웨이브스 사에서 나온 이퀄라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큐텐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이퀄라이저를 10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밴드를 가지고 전부 개인값 그 다음에 프리퀀시 큐값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런 플러그인들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플러그인들은 웨이브스의 플러그인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에다가 지금 플러그인을 넣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퀄라이저 방금 살펴봤고요. 이 이퀄라이저 외에도 이제 시공간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시간을 딜레이시키거나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 시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하다 보면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차피 공간이라는 소리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것은 반사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딜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이제 또 여기에 있겠죠. 가장 간단한 것들은 딜레이 이라고 있습니다. 딜레이는 스테레오 딜레이를 한번 볼까요? 스테레오 딜레이 스테레오 딜레이입니다. 이 스테레오 딜레이는 이것도 이제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인데요. 구체적인 사용법은 나중에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딜레이 또 이렇게 걸어서 소리를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데 지금 어떤 단위로 반복이 되냐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마디에 싱크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싱크 버튼이 눌러져 있죠. 그죠? 이걸 끄면 이제 시간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켜져 있고요. 한마디에 한 번씩 반복을 해라 이 뜻이 되겠죠. 한마디에 한 번씩 지금 템포 120으로 정해져 있는 이 시간 단위에서 한마디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이걸 끄고 밀리세컨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000분의 1초 기준으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것도 끄고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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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테레오 딜레이는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을 이렇게 두 개를 딜레이를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스테레오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 소리를 얼만큼 다시 돌려서 몇 번을 이렇게 얼마 시간에 걸쳐서 반복을 할 건지 믹스는 몇 퍼센트를 할 건지 등등 왼쪽에서 소리 날 건지 오른쪽에서 소리 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해줄 수 있네요. 재밌는 것은 이 플러그인이 이렇게 인서트로 장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모니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플러그인이 걸린 채로 들리게 됩니다. 재미있죠. 여기에 플러그인은 걸린 채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모니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인풋되는 것을 처리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레이턴시가 짧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시간차가 거의 시간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DSP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시간을 나누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방금 살펴본 것은 인서트 방식으로 플러그인을 다루는 방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샌드 리턴 방식으로 어떤 트랙을 가상의 트랙을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오디오에서 신호를 빼서 그 트랙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오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샌드 리턴 방식의 플러그인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